자, 다음은 정준화 씨. 아, 전가요. 아, 제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여는 시간 많이... 아주 죄송한데, 이렇게 말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저만 또박또박 하세요, 또박또박! 가게에 기조구! 아, 내가 알아서 합니다. 아, 본인이나 잘하세요, 생선 수술하지 마시고. 지금 언제 생선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생선 수술이 아니라, 생선 수술이요. 말만 하고 싸우려고 해요. 정 후보님, 정 후보님, 박 후보님! 제가 좀 뭐가 잘못됐는지 말하고. 정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행사 왔냐? 홈쇼핑, 홈쇼핑인가 뭔가요, 지금? 당오십 년, 여러분의 무한도전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북토 정준화 양국 배꼽축제 홍보대사 곰치축제 홍보대사 정준화입니다. 시청자를 위한 무한도전! 1, 2, 3, 공약! 하하! 공약, 원! 1이라면서요? 공학 1! 아, 공약! 공약! 공약 1! 시간이 없어요. 외워서 하세요. 공약 1! 무한도전 시청률 1이 유지! 시청률이 떨어질 경우, 책임지고 제작진 및 연식자들에게 제 신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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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니, 신임이 없는데. 공약 2! 무한도전 2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약 없는 멤버! 형, 2군 가게? 2군으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즐거웠습니다. 그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메이더리그 출신 선수도. 잘했다. 좋은 덕단 내리셨네요. 아, 좋은 덕단 내리셨네요. 아, 용단을 내리시네요. 아, 용단을 내리시네요. 이거 참. 공약 3! 3! 3! 무한도전! 3지나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연속 웃기지 못한 멤버 출연료를 환수하여 대구 유망주들에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게임 잘하네. 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제 신임을 받겠다고 했는데 제 신임을 어떤 식으로 받게 할 겁니까? 받겠다고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 일단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죠. 책임을 어떤 식으로 그냥 한 겁니까? 한번 해보세요. 무한도전 가족 아닙니까? 그죠? 네네. 누가 가족이에요? 멤버가요. 우리가 왜 가족이에요? 가족이죠? 가족이죠? 구성원이지. 아, 그래요? 우리 형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형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족이네요. 미안합니다. 아, 저런 개그는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이러면 3주나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러면 3주나 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3주 연속 못 웃기면 정말 출연료를 차압해가지고요. 유망주에게 정말... 3주째에는 꼭 웃길 거예요. 좋습니다. 네. 네. 네.